공병호 TV의 공병호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조국 전국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불확실한 상황으로 내달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조국 전국이 장기화되면서 청와대의 고민도 굉장히 깊어가는 그런 형국입니다 9월 27일 날 미국으로부터 귀국하자마자 바로 그 다음 날 대통령은 특별 발표를 했습니다 특별 발표의 중요한 내용은 검찰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특별 성명을 내보내면서 청와대는 일반 국민들이 특별 발표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를 아주 심각하게 고려했는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 제 생각은 그렇게 심각하게 고려치 않지 않았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 부분입니다 아마 심각하게 일반 국민들의 상황이나 마음 상태를 짐작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메시지를 발신했고 그런 과정에서 밑바닥 민심은 대통령이 우리에게 최종적인 통보를 했다 그런 식으로 아마 받아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만일 그런 식으로 일반 국민들이 받아들였다면 그것은 청와대 관계자들이 현재 민심의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조국의 정국에 대한 청와대 인식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9월 9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했을 때 그때 상황이 종결되는 것으로 그렇게 안일한 인식을 가졌습니다 임명만 하면 조국 정국이 사실상 종결될 것이다 아주 순진한 그런 기대였습니다 긴 추석 연휴가 끝나게 되면 사람들을 유야무야하게 조국 사태를 받아들일 것이다 이는 청와대가 바닥 민심을 읽는데 거의 실패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조국 임명에 대한 사람들의 부글부글 끓는 분노와 불신의 마음을 제대로 읽지 못했다는 것은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추석이 끝난 이후에 조 장관 임명은 20일째 9월 20일까지 거의 매일 신문의 일년 톱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각각의 의혹들이 계속적으로 마치 샘물 쏟듯이 쏟아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조국 사태가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심각한 방해물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국정운영의 이슈는 조국 사태가 다 먹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기간 중에 청와대는 사람들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서 오래된 미제사건인 화성살인사건뿐만 아니고 나경은 위원 아들에 대한 그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마는 어떤 이슈도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조국으로부터 관심을 떼어놓을 수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청와대가 이 정도의 사건들을 가지고 국민들의 관심을 되돌려 놓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면 그것 또한 큰 판단착오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조국 임명 이후에 그리고 검찰 조사가 진행되면서 국민들의 분노와 불만과 불신은 훨씬 더 커져왔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가 있습니다 9월 27일 날 특별 발표문을 눈여겨보면 정상적 국정운영의 지혜를 모아달라는 그런 문장이 나옵니다 그만큼 청와대가 국정운영에 고심하고 있다 왜냐하면 조국 사태가 모든 것을 다 먹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9월 27일 날 특별 발표도 이 같은 조국 사태가 주도하고 있는 전국을 한번 되돌리기 위한 정상화시키기 위한 그런 청와대의 몸부리입니다 그렇게 저는 해숙하고 있습니다 9월 27일 날 특별 발표는 조 장관이 책임져야 할 일이 있는지 사법 절차에 가려질 것이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그 언급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앞으로도 문재인 대통령은 계속해서 조국을 보호할 것이다 이렇게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구분해야 될 것은 청와대가 어떤 메시지를 바깥으로 발신하는 것하고 보통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인 것 사이에는 엄청난 간격이 커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점을 정말 청와대 관계자들은 굉장히 깊게 숙고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에 하나라도 조국에게는 맹백한 범죄 사실이 없다는 내용을 검찰이 발표하더라도 사람들은 고지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검찰은 사건 수사를 진행해오면서 대통령의 바람대로 조국에게 맹재부를 줄 가능성도 높지 않습니다 그것은 곧바로 검찰총장 뿐만 아니고 검찰 자체의 죽음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경우 검찰은 일반 국민으로부터 제어할 수 없을 정도의 항의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현재 검찰의 수뇌부들은 진퇴양난에서 오로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어떠한 종류의 정치적 고려 없이 세상에 낱낱이 밝히는 것이다 이렇게 아마 결론을 내리고 지금 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진하는 것 자체가 문재인 대통령의 심기를 대단히 불편하고 하고 있다 따라서 9월 27일 날 특별 발표가 나오게 된 겁니다 대통령과 청와대는 이런 민심의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어떤 결정을 내리든 간에 대다수 국민들은 조국 사태를 요구할 것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거세게 요구할 것입니다 조국 사태 없는 조국 전국의 해결은 불가능할 겁니다 일반 국민들의 민심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조국 사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아마도 정권 퇴진 운동으로 불이 붙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번 사태는 조국 사건에서 비롯됐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불신 문재인 정권에 대한 불신 문재인 정책에 대한 불신 경제난들이 중첩되면서 그야말로 정권 퇴진 운동을 향하고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불이 번져나가는 부분에 방화벽을 몇 번인가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친 점이 아쉽습니다 검찰이 어떤 결론을 내리전 간에 국민들은 그는 법무부 장관을 맡아서 안 된다 이것이 대다수 국민들의 민심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고집과 그리고 일반 국민들의 분노가 정면 충돌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서로가 딱딱하기 때문에 하나는 부러질 수가 있는 것이죠 어느 것이 부러지겠습니까? 어떤 강한 권력도 대다수 국민들의 강한 분노를 잠재우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국민들은 끝까지 갈 것 같습니다 그런 전국 하에서 모든 국정 이슈는 블랙촬처럼 조국 사태로 다 빨려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국민도 힘들지만 정치 권력을 쥔 사람들도 엄청나게 힘들겠죠 대통령과 청와대의 상황 인식은 여전히 안일하고 편안합니다 그리고 자기중심적입니다 잘 말하면 될 것이다 설득하면 될 것이다 원칙들 하면 될 것이다 이 정도의 상황 인식에 머물고 있습니다 엄청난 파열음이 불가피할 것으로 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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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